안녕하십니까 비유기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그래요. 난데없이 발기부전만 보던 제가 왜 전립선 비대증을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발기부전 수술,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미국에서 배웠거든요. 미국에서는 발기부전 수술을 저처럼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나 뭐 이런 것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맨셀스라고 해서 가장 큰 분야는 이제 제가 하는 발기부전, 그리고 남성성기능장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흔히 얘기하는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주요 질환군이에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랑 전립선 비대증 진료를 같이 하는 게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두 개를 따로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이제 맨날 갈 때마다 친구들은 너는 전립선 비대증 맞냐고 물어봤었고 한국에 계시는 환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도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사실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럼 진료 영역을 좀 높여서 환자분들이 좀 더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근부터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배웠던 방식대로 제일 먼저 제가 갔던 곳은 이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었어요. 메이오 클리닉에 닥터 토비 콜러라고 팽창 임플란트랑 전립선 비대증의 최소 침습적인 치료. 이제 제일 많이 한다고 알려진 선생님한테 찾아갔던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하고 실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실제로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들은 환자의 증상에 맞춰가지고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편하다는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불편하지 않다는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대체로는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립선 크기가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것도 보겠지만 전립선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환자가 많이 불편해하면 약으로 또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수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치료 안 하고 불편하다고 치료하고 이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발기부전 치료를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거는 진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불편하면 치료하면 돼요. 전립선 비대증은 그렇지 않아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목적은 환자분들은 내가 소변보기 불편한 거에 대한 치료를 원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의사들이 치료하는 목적은 환자의 불편함을 치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방광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요. 방광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방광을 소변을 보려고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방광 근육을 짜는 것도 있지만 실제 복압을 눌러가지고 그거를 방광을 더 짜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 자체도 얘가 불수의근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 자체도 소변 나가는 거를 보완해주려고 해주려고 하다가 안 되면 방광이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방광이 퍼지면 어떻게 되냐? 소변이 안 나가요.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방광 벽은 얇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줌발이 약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 소변 보는 게 어떤 겁니까? 방광에서 짜주고 전립선 쪽에서 이게 수도꼭지잖아요. 평소에 나가지 말아야 될 거니까. 평소에 안 나갈 때는 잠가 놓다가 내보내야 될 때는 방광이 짜주면서 수도꼭지가 열려야지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소변이 쉽게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면 방광이 이걸 더 세게 짜려고 노력을 해요. 과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일을 해요. 그러면 방광 내부의 근육들이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원래 방광 내부가 매끄랗거든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거기 안에가 그런 일이 오랫동안 되면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트라베킬르신을 해서 선이 가 있어요. 방광 내의 근육이 변성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광 근육이 짜주지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방광이 이미 퍼져버렸기 때문에 밑에 아무리 수도꼭지가 열려도 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환자가 불편하다고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광이 퍼지거나 심장이 퍼지는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들이 내가 어느 날 숨이 좀 차요. 계단을 오른데 숨이 차거나 걷는데 숨이 차거나 이래서 병원을 가보면 당신 심부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방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놓치는 거예요. 그냥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메이오 클리닉 이번에 가서 제가 크게 배운 게 그거였어요. 방광부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방광부전이 오기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아직까지 잡혀있질 않아요.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불편하면 그때 바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전립선 비대증, 흔히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부전의 증상은 50대 이후에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빠르면 40대 중반부터도 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손을 대줘야 환자의 방광의 기능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내 방광이 마시가 버리면 퍼져버리면 그건 누가 해결을 못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챙겨가지고 검사를 받아보고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